아 1톤으로 운송업 하시게요? 네 1톤 화물차 넘버랑 차량을 좀 구입을 했다 했어요 아 1톤 종류는 뭐 카고랑 윙이랑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내일 상담하러 오신다고요? 예예 지역은 어디세요? 인천요 아 1톤으로 운송업 하시게요? 예 1톤 화물차 넘버랑 차량을 좀 구입을 했다 했어요 아 1톤 종류는 뭐 카고랑 윙이랑 또 카고로 일단은 내일 오전에 한 11시 어떠세요? 11시쯤요? 예 거기 위치가 어디쯤이죠? 여기 안산이요 안산 어디 그 이마트 있는데 그쪽이신가요? 아니 아니요 거기는 전 사무실이고 네 거기랑 가까워요 제가 명함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아 11시까지 가면 되나요? 네 11시요 내일 가시면 금액이랑 이래저래 네 차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상 금액을 총 한번 뽑아 드려 볼게요 아 그럼 11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랄letter 세van Republicans 네 에이 네 네 뭐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